아 등장부터 너무나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살을 엄청 많이 뺐어요 살을 많이 뺐고 어깨를 계속 굽히고 다녔고요 당시 몇 킬로 정도 감량 있죠? 정확히 64.8까지 뺐었던 것 같아요 이케에 지금 그러면 설마 저희 네 번째 사진이 바나나를 하루에 저 정도 먹은 날도 있었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송이를 먹는데 저 한 알을 먹었다고? 네 한 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현수 현수 연결 때 아무래도 CG가 많다 보니까 초록색 스턴트 형님 그쵸 맞아요 거기를 괴물로 인지를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쵸 크리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만 연기를 펼쳐야 되니까 맞아요 시선은 한 이 정도에 있고 지금도 뒤에 초록색인데 약간 우리 송강 씨 CG 같은 느낌이에요 색다른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작품 만나보시죠 다음 작품 만bek 저희 AR Moscow